그리고 촬영에 출연한 자막을 위해 촬영을 시작했어요! 밤에 촬영을 시작했던 첫 번째. 휴폐에 출연한 촬영을 시작했어요. 다시 한 번 더 촬영했어요. 두께만 먹으면 됐는데? 이제 안 왔래! 아 그래? 외부에서 촬영을 시작했어요. 어? 나! 오! 잠깐만요! 이혜원, 박민식, 이수연 멈출 수 있는 것 같아요 펜트 파, 파, 파가, 파 파 파 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